김요정 문학촌 김요정аниз 이게 낭만우리 관광안내소인데 낭만우리에 서구 방만일 박사가 기증을 해 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유정 민소문학촌도 나왔고 낭만놀이 관광안내서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완전한 종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발지역 이래서 이게 춘천 시티투어인데 가다가 자기가 아무 데로 내렸다가 다시 타고 아무 데로 내렸다가 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세 번이니까 탈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촬영이 2부 3부 3부 5부 4부 5부 6부 6부 감사합니다.